조금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 이 넌알코올릭 맥주에는 과연 주세가 붙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안 붙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가격 솔직히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지 않을까 술이 아니니까? 술이 아니니까. 음료니까 음료. 아닐까요? 약간 알코올이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어서 해야 알코올이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럼 더 쌀 수도 있게. 세금이 안 붙으니까. 알코올 안 들어가서 싸지는 건 없고 그거는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가게 비슷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세상에 폭리란 없습니다. 억울하면 그 장사 하면 되니까요. 폭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지난 6월에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우리가 법정 통화로 비트코인 쓰겠다.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 법안을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게 진짜 내일부터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이 법정 통화가 되는 일이 있는데 사진 한 번 보시면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분이 모자 쓰고 계신 굉장히 젊은 분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거든요. 지금 부켈레 대통령인데 39살 굉장히 젊습니다. 하여튼 엘살바도르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아니니까 하여튼 뭔가 좀 변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하여튼 시도하는 것 같고 이게 원래 엘살바도르가 자국 통화가 현재 없어요. 미국 달러만 쓰고 있거든요. 신기한 나라. 몇몇 그런 나라들 있어요. 무슨 파나마 등등 몇몇 나라들은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대요. 콜론이라는 통화가 있었는데 너무 물가가 뛰니까 우리 통화는 없는 걸로 해. 그래서 2001년인가에 자국 통화를 없애버렸고 지금은 달러를 쓴다. 미국 달러로만 계속 쓰고 있었던 나라인데 내일부터는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을 동시에 법정 통화로 쓴다. 그래서 물건값에도 다 달러는 얼마 비트코인 얼마 해놓고 다 하고 비트코인도 병기하고 세금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도록 두 개를 다 혼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게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다는 게 법정 통화의 증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안 받으면 안 되고 안 받으면 안 되고 무조건 받아야 되고 그런 거고 특히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엘살바도르로 해도 그런 법이 우리나라도 왜 자산 가격이 뛰면 내년부터 세금 부과한다고 하잖아요. 양도 차익 양도세 그런데 이제 현금이니까 현금이랑 똑같은 거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뛰건 안 뛰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걱정들이 많죠. 비트코인이라는 게 워낙에 가격 변동성이 있는 가상자산인데 이거를 통화로 쓰는 게 말이 되느냐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확 떨어졌다. 뭐가 부작용일까요? 국가경제가 긍정적인 부분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프로는 암호화폐와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처찬지 원소 아닙니까? 그렇긴 하나 엘살바도르처럼 금융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는 은행 가려고 해도 멀고 인터넷 뱅킹 당연히 안 되고 그런 곳은 뭔가 현금 아니면 송금을 할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비트코인을 쓰자. 그러면 현금 안 갖고 와도 자동결제도 되고 송금도 쉽고 이렇게 되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신용카드를 쓰자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처럼 암살바도르도 신용카드를 쓰면 좋겠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주머니에 현금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물건 사 먹을 수 있고 옷 살 수 있고 그러면 소비가 촉진되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엘살바도르가 은행 거래를 하는 국민들이 70%가 통장이 없어요. 그런 나라들 많대요. 그러니까 다 그냥 달러가 달러 현금으로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만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인데 보니까 재밌는 게 휴대폰 보급률은 100%가 넘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얼마 되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2019년 자료 보니까 국민의 54%가 모바일 sns를 쓰더라 이런 통계는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하여튼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에서 폰에다가 전자지갑을 넣고 넣고 비트코인을 넣으면 뭔가 이제 지금은 금융이라는 게 워낙 기능이 없으니까 금융 기능을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번에 법정 통화를 한 기념으로 내가 전자지갑을 다운받으면 1인당 30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다 넣어줬어요. 준다. 지금 주고 준다. 그래야 전자지갑도 만들고 하니까 뭔가 시작은 있어야 되니까 1인당 30달러어치 다 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엘살버드로가 전체 한 400개 한 2만 달러어치 국민들한테 나눠주려고 나눠주려고 지금 비트코인도 샀어요. 2천만 달러어치니까 240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 이제 진작 우리가 카카오페이 이런 거를 카카오톡 깔게 했으면 다 스마트폰이기만 하면 카카오페이 써도 되는데 이 나라도 아무튼 비트코인을 쓰기로 했는데 문제는 문제는 장점도 있겠지만 비트코인과 달러의 가격이 매일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의 어떤 가게에 가면 햄버거 하나에 얼마야 1달러 비트코인으로는 0.0002 비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움직이면 그거 가격표 매일 바꿔야 되지 않나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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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표 바꿔야 돼요 달러로 바꾸든 비트코인으로 바꾸든 그래서 이거 괜찮은가 그러니까요 왜 지난번에도 테슬라가 한번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는 했으면 실제로 이루어진 지가 거의 없는 게 비트코인 가격이 막 그때는 항상 뛸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달러로 환산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얘기해주고 손님이 비트코인으로 내겠다고 하면 받아서 얼른 달러로 바꾸면 되니까 이번에도 법정 통화로 쓴다고 하면서 엘살바도르 정부가 발표한 게 이게 통화니까 비트코인을 달러로 바꿔달라고 하면 정부가 무조건 달러로 바꿔주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면 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왔어요. 받다가 나 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 달러로 바꿔주세요. 은행 가서 달러로 바꿔주세요. 무조건 달러로 바꿔주게 돼 있죠. 그날의 비트코인 시세를 보고 마치 금음방 가서 돈으로 주셔 하면 사주는 건 확장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날의 금시세를 보고 그렇게 되면 그럼 정부에 비트코인이 쌓일 거 아니겠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많으면 코인이 쌓이고 그렇죠. 그러면 코인이 정부에서 쌓이면 그래서 이 정책을 발표한 다음에 엘살바도르 국채 수익률이 막 뛰었어요. 지금 한번 이 표를 보시면 11% 정도까지 한때 뛰었더라고요. 아 이거 이 실험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다가 달러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엘살바도르 정부 입장에서 비트코인이 쌓일 위험이 있잖아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락했어요. 그럼 그 리스크를 자기가 안아 국가가 안아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비트코인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풍부하지만 그래서 언제 세계 어디서든 달러로 바꿀 수는 있긴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맡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는 더 불안해졌다. 사실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그런 게 이게 국제 수익률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긴 싶은데 그러겠어요. 엘살바도르가 네이버페이를 법정통화로 쓰겠다고 하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런데 이제 엘살바도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왜 엘살바도르는 이런 짓을 했는가 보면 여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국통화가 없으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미국 달러에 의존해 있으니까 금리 올리고 내리거나 뭐 유동성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비트코인 하면 어차피 남의 돈 쓰는 거 비트코인도 쓰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엘살바도르에 화산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열발전소가 있는데 지열발전소를 좀 더 져라. 그러면 싼 전기를 만들어서 이걸로 열심히 채굴을 하면 나름대로 통화량을 늘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게 엘살바도르의 계획이고 특히나 여기는 엘살바도르 경제가 사실 취약한 경제인데 미국이나 해외 이주노동자가 거기서 돈 벌어서 엘살바도르 송금해 달러를 송금해 주는 경제가 전체 엘살바도르 gdp의 한 20 30%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발동성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려면 은행 송금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체수수료 나가고 하느니까 그 2 3%만 아껴도 비트코인으로 오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외국에 나가 있는 삼촌이 우리 집에 돈 보내는 건 비트코인이 팔아다. 아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건데 글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게 어쨌든 엘살바도르는 이걸 법적 통화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외국에 통하잖아요. 법적인 외국에 통화로 됐어요. 그럼 우리도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차익이 생기면 이게 천만 원 이상 차익이 생기면 과세한다. 이게 정부 방침인데. 양도세 매기죠. 달러 가치가 올랐다고 양도세 매기지 않잖아요. 비트코인도 이제 외국에 법정 통화인데 해외 통화에 세금을 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지금 엘살바도르 하나밖에 없지만 엘살바도르가 만약에 이 실험이 나름대로 성공했다. 여러 나라가 쓰면. 지금 실제로 중남미에서 쟤네가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보도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만약에 여러 나라들이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나의 해외 통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대고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이슈가 있을 수는 있다. 네. 그런 이슈도 있을 수. 대개는 그런 항의는 할 수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닥치고 내세요 하면 지금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중앙은행도 없는 건데. 그럴 수도 있는데 걱정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라고 하죠. 3,300만 개라고 하나요. 3,100만 개라고 하나요.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나라도 법정화폐를 쓰고 저 나라도 법정화폐를 쓰면 가격이 엄청 오르겠네. 가격도 오르지만 더 이상 못 찍잖아요. 네. 못 찍죠. 더 찍어낼 수 없는 돈을 국가의 돈으로 쓰면 예를 들면 돈이 더 필요할 때 예를 들면 국가가 예를 들면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채권이 안 팔리면 중앙은행이 찍어서 돈을 내놓고 그걸 국가 갖다 쓰고 이것도 해야 될 텐데 돈을 더 이상 찍을 수는 없는 그런 돈을 쓰게 되면 안 되는데 분명히 통화 정책도 못하고 안 되는데 하여튼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39살 대통령이 시도할 만한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보면 엘살바도르는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국가가 되긴 됐죠. 네. 그렇긴 하고 당분간 신용카드 대용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진작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으면 저희가 카카오페이나 이런 것 좀 소개해 줄 텐데 아니. 유에스 달러를 카카오페이로 쓰면 전산으로 언제 얼마든지 되잖아요. 알리페이나 쓸만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또 비트코인이 막 급등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면 엘살바도르 여기는 국부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셈이죠. 어쨌든 계속 비트코인이 국가로 들어올 테니까 하여튼 비트코인과 나라 경세가 같이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이게 엘살바도르가 그러네. 엘살바도르는 어차피 달러를 그냥 쓰니까 국채 발행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옛날에는 어차피 머리 아프구나. 이게 또 머리 아프고 여기가 또 전 세계 범죄 살인률 1위가 엘살바도르 살인으로 범죄 사망이요? 범죄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좀 지하경제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걱정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걱정할 게 워낙 많아서 엘살바도르 걱정해 줄 만한 건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아주 특이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독일의 IAA 모빌리티 쇼? 이게 모터쇼입니까?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제일 IT 전시회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CES 이거는 많이들 요즘 아실 거고 자동차 전시회 하면 이제 뭐 파리 모터쇼도 있고 제네바 모터쇼도 있고 디트로이트 모터쇼도 있고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가장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모터쇼가 뭐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였거든요. 그게 뭐 여기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세계 최초의 디젤차 발표도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발표됐고 세계 최초의 전륜구동 자동차 지금도 대부분의 자동차 전륜구동이잖아요. 그것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발표됐고 하여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일정의 산증인 같은 곳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인데 이게 이번에 독일의 자동차 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전시회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안 한다. 그래서 올해는 민헨으로 개최도시를 옮겨버렸어요. 그 이름도 모터쇼라는 이름을 우리 앞으로 안 쓰겠다. 모빌리티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름이 처음으로 민헨 아이아이 모빌리티쇼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터가 아니다. 이제는 모터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일 자동차 산업 메카라는 곳이 독일인데 독일의 굉장히 상징적인 변화를 알려주는 신호탄이고 한 번 그 현지 사진 보시면 이게 전시회장 전경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막 겉에 화려하게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게 없고 자동차라는 게 없고 우리나라 전시회장이랑 똑같네. 전혀 다를 게 없고. 전혀 다를 게 없고.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진. 전시장이 저렇지 뭐. 전시장이 저렇고 이런 모빌리티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코로나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 it 전시회인 ces에 가서 전시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터쇼들이 이렇다가 우리 망하겠다. 사람도 잘 안 오고 기업들 참여도 하고 해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바뀐 거고 민헨이 보면 독일에서 약간 it로 특화된 도시 같은 데거든요. 지멘스 같은 가전회사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럽 본사도 민헨에 있고 애플의 연구개발센터도 민헨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동차 쇼는 없고 it와 융합한 일종의 모빌리티 쇼로 간다. 이런 모토로 변신을 한 건데 실제로 이번에 전시관이 한 8개였다고 하는데 7개 전시관이 전부 다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전시였고 한 개관만 내연기관차로 전시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간 보도들을 보니까 진짜 지금 내용기관 자동차의 현주소로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평가도 있던데 눈에 띄는 발표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웰세데스 벤츠가 엔진 자동차의 시조 같은 회사인데 여기서 내년부터 모든 차급에서 전기차를 내겠다. 2030년에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내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전기차로만 2030년에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원래 유럽의 계획이 2035년부터 무조건 전기차로만 신차를 내야 된다는 건데 벤츠는 더 빨리 가겠다는 거고 그런데 이 얘기도 하더군요. 그럼 2030년부터는 벤츠는 그 공장에서 전기차 아닌 휘발유차 경유차는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 기존 건 낸다. 구형 모델은 열심히 계속 만들고 그렇죠. 스테디셀러야. 신차로만 안 된다. 신차만 전기차로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구형 스테디셀러야. 제일 잘 팔려. 내년에 더 만들 거야 우리. 계속 만들게 만든다고. 안전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고 BMW 같은 데는 IT 비전 서큘러라는 컨셉카를 공개했는데 이거는 사진이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약간 미래지향적인 모습의 자동차더라고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재활용 소재로만 만든 차다 그러더라고요. 재활용 소재? 전부 다 재활용한 소재로만 만든 차다.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왜? 다음 사진 보이시다. 저 소재 재활용하려면 에너지 많이 들어가는데 내부에도 하여튼 느낌이 약간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발표가 있었고 깔끔하네요. 뭔가 바닥에 없네요. 그러니까. 누르는 게 없더라고요. 스위치 켜면 그냥 온 아니면 오프니까 전기차는. 그래서 조금 이런 게 눈에 띄는 발표들이 있었고 현대차도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비중을 30%로 높이고 신차를 기준으로 2040년까지는 이 비중을 80%로 높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80%? 100%도 아니고 80%는 뭐냐? 현대차가 솔직한 거예요. 아니 휘발유차도 그때도 또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비슷한 외신을 보니까 호주가 계속 앞으로도 석탄 캐다 팔겠다. 우리는 석탄 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니들이 뭐냐? 그런 얘기를 했던데 점점 전기차가 많아지면 휘발유 경유 가격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떨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산유국은 그럼 오늘부터는 석유 안 캐고 반도체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네. 석유는 계속 이제 그 값이 떨어지더라도 퍼다 팔 거고 그러면 전기차보다 이게 오히려 더 연비도 좋네? 운영비 적게 드네?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2040년이 되더라도 선진국은 뭐 우리는 다 전기차로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거기 그 트렌드 못 따라가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들도 좀 팔긴 팔아야 된다. 그래서 한 20%는 남겨두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자동차를 하면 아이들한테 자동차 장난감 주면서 아빠가 붕붕 하면 놀아주잖아요. 그거 이상하네요. 현재 붕붕 아닌 거야. 붕붕 아니네? 아빠 왜 그런 소리가 나.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 가고 부릉부릉이라는 음성어가 의성어가 없어지는 그러네요.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부릉부릉 그렇다는 거 모르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아직도 휴대폰에서 전화 오면 우리는 옛날에 전화 받던 수화기 아령처럼 생긴 거 그게 딱 뜨면서 전화 왔어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전화기 그려봐 하면 그거 못 그린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그거 본 적이 없어요. 휴대폰 전화를 본 적이 없어요. 전화기는 네모랗게 생겼지 한 이상 스마트폰처럼 전화 왔는데 왜 아령 같은 이런 게 나타나느냐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독일 모빌리티 쇼에서도 대부분이 전기차들로 채워지고 있다. 빠르게 전기차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안 그래도 현대자동차도 오늘 보도자료가 나와서 2040년까지 수소자동차로 대부분 만들겠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2030년 이후에 뭐 하겠다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안 믿는 걸로 그냥 참고만 하는 걸로 그렇죠. 그때 뭐 어떻게 됐을지 뭐 어떻게 알아요. 요즘 감각으로는 2025년 이후에 뭐 하겠다고 하는 건 그냥 계획인 걸로 아니면 정말 지킬 거면 보증금 거는 걸로 해야지 다들 계획을 발표하니까 누구나 다 계획을 발표하니까 계획 발표 확실치 않은데요? 라고 계획을 발표 안 하는 뭐 집단이나 회사가 더 이상해지는 뭐 너도나도 계획에 유행처럼 계획의 페스티벌이 발표하는 거 그래서 걸러서 들을 거고요 저는 자 오늘 주인장 백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없으셨죠? 잠시 후에 재미있는 인터뷰를 하기 위한 애피타이저였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